아, 이런 걸 어이가 없다고 하자. 15년간 속이는 개, 그게 가족입니까? 이해해. 죽이고 싶지. 알지? 이 시어머니 보통 사람 아닌 거. 조심해. 며느리 죽이는 소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. 개 같은 날의 오후다. 그녀는 마녀예요. 마녀. 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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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. 우리 가족끼리 의심하면 안 되지 않을까? 어머니! 범죄 현장이에요, 어머니. 아니, 그럼 거기 그냥 놔두나? 바닥에 다 스며들게? 대체 저한테 숨기고 계신 게 뭐예요? 아직도 모르겠어? 우린 이제 한 팀이야.